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 테스트할 제품은 E-POSE H6 Pro 윌평 헤드셋입니다. 그 어느 기업보다 음영 성능을 보증하는 곳이라서 이번에도 역시 좋을 거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는 헤드셋 마이크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명료하고 중립적인 소리를 전달합니다. 이 부분에서 따라올 기업이 있을까 싶은데요. H6 Pro는 3.5mm 아날로그 연결을 활용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주변음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변 소리를 어느 정도로 수음하는지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음을 깔끔하게 수음해냅니다. 음성 채팅용으로는 굳이 별도 마이크를 구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말이죠.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주변음을 제거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어설프게 주변음을 제거할 바엔 소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는지 양방향성 방식을 택했군요. 주변이 조용한 환경이라면 순전 상태로도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노이즈 게이트 기능이 있는 사운드 카드나 노이즈 캔슬링 관련 서드 파티 프로그램을 곁들여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만족스러운 성능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끝